자 오늘 차량 산타페 디엠 입니다 산타페 디엠 아 기존에 저희 제품 많이 장착 하셨었구요 어 오늘 또 탄피 또 출시 했다고 하니까 사장님한테 오늘 많이 혼났습니다 신제품 나오면 전화 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못 드려 가지고 많이 혼났구요 오늘 탄피 추가로 또 후기간에 몇 개 좀 더 들어갈 수 있는지 장착한 후에 사장님은 테스트 주행을 안합니다 벌써 저희 거 제품 장착한 지가 한 2년 넘었죠 이사장님 3년 돼 3년 돼 가는 거 같아요 3년 맞아요 맞아요 와 3년 넘었습니다 3년 넘었어요 저희 제품 나오실 때마다 업그레이드 하시고 저희 제품 달 때마다 또 좋아하시는 고객님이신데 친구분들이 차 타면 놀라신다면서요 조용해 갖고 조용하고 잘나가고 조용하고 잘나가고 관리를 잘 했느냐 관리를 잘 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고장률이 없어요 고장률이 없죠 예 또 며칠 있다가 검사하러 주시면서요 25일날 25일날 검사 맡으시면 아마도 0% 나올 겁니다 09년 시기 인데 주행거리가 얼마나 됐죠 이게 7만 아마 0% 나올 겁니다 09년 시기에는 벌써 11년 11년 정도 12년 된 차량인데 그때 또 며언 검사 맡고 종합검사 맡고 전화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꼭 전화 한번 주십시오 사장님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구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도착했는데요 네네 어 변한 게 딱 지금 느끼는 거는 두 가지 네네 어 여기서 거기까지 갈 때는 시내만 내가 뛰니까 11.5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가실 때는 12.5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시키고 또 기사님이 이사장님이 돌고 네네 기술대표님이 돌고 네 기술대표님이 돌고 네네 제가 이제 바로 나는 이제 내가 이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 운행을 안 하고 그냥 집에 왔는데 딱 놀란 게 그 흐름이 액셀에다 뛰면은 그대로 간다는 거 항속 중에서 이제 조금 차가 이제 천천히 가는 거나 뭐 땡기는 그런 게 없이 네네 쭉 뽑아서 그냥 간다는 거다 고 네네 50.5까지 오다가 이제 올림픽 대교 있잖아요 네네 별도로 말씀드리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다음에 또 5일 옆에 갈러 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 동생 아는 그 센터 가면 하나를 더 장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네네 우리 기준 대표가 원래 하나 더 해도 되는데 또 하면서 또 재미 보시라고 나중에 하나 더 추가하면 또 재밌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건 모르지만 느낌상 이게 자꾸 이렇게 변하네요 그렇죠 변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도 계속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기존에 기존에 하셨던 고객님들이 R타입이나 D타입 하셨던 분들이 거기다 이제 추가로 하게 되면 효과가 더 증대가 되는 거 우리는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도 그 뒤에서 땡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악세를 띄면은 이게 이게 조금 멈춤 멈춤 하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 걱정이 됐는데 네네 그걸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것도 괜찮아지고 이게 연비가 이제 변화가 되니까 오 연비는 놀라운데요 계속 의심하면서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저 저 할 때 네네 또 연락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예 수고하시고요 네 들어가십시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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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